양파 지금 반개 갈았잖아 밥에다 놔서 먹을 때도 부드럽고 맛있겠죠? 아주 맛있겠네요 이렇게 연하고 맛있는 걸로 살짝 기름진 거 사는 더 맛있어요 핏물 좀 더 빠지라고 이렇게 놔둬 파 좀 넉넉히 넣고 양파 넉넉히 넣고 양파는 작은 거라 그렇지 큰 거 하나 포기야 양파가 좋아하니까 옛날식 포불고기 만드는 거에요 양파는 갈아 놓고 하나는 채채서 넣고 양파하고 파만 많이 넣어도 맛있어 포고버섯이 많이 넣어야 해 그냥 이렇게 썰어야 해 너무 곱게 채채죠? 양파가 찢어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흰물이 이렇게 많이 빠져요 이 얇게스러운 거라 이렇게 찢으면 되거든요 쓸지 않아도 그냥 손으로 찢으라는 거죠? 이렇게 찢어도 되는 거야 꼭 뭐 쓸지 않아도 적당히 썰어 고기만 하나 맛있는 거 사도 완성이야 불고기란 그냥 설탕 소금만 넣어도 맛있는 게 불고기야 설탕 소금만 넣어도 맛있는 게 불고기야? 양파 지금 반 개 갈았잖아 가라만두배를 넣는 거예요? 배 4분의 1개 아니면 작은 거 반 개 이렇게 갈아서 넣으면 되지만 요새 햇배가 나와서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배가 당장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음료 같은 거 집에 담궈 있으면 배집이나 배 이렇게 이런 음료 조금만 넣어 이렇게 담궈 들어갔으니까 봐서 넣을게요 반수만 넣을게요 주물주물해 단 것부터 넣고 양파집하고 배 음료랑 버터 이렇게 조물조물 해 놔 한 10분만 있다가 이제 간장 넣고 마늘 넣고 간단하다 조금 2분만 넣어둘게요 마늘 1끈씩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조금 넉넉히 치세요 참기름 2개 좀 굵은 비는 약간 달아야 맛있죠 고기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사면요 부드러워서 아주 어떻게 먹든 맛있어요 어우 맛있겠다 버섯 발을 파를 반에 이따가 볶는거예요 지금 볶는거예요 이제 참 다 준비해 놓고 먹을 때 볶는거예요 고기 맛집에서 파는 그 옛날 볶은 딱 그런거예요 지금 스타일이 딱 이거 사진으로 하나 남겨야돼 다 볼까 그냥 뭐 음식은 부족하면 안돼요 다 파 남긴거 이야 국물 짜자악 하면서 이렇게 불고기는 파 조금 넉넉히 넣고 양파에 반개스러워 놓고 반갱 갈아 놓고 이것만 해도 맛있는거에요 여기다가 넣어 빔죽을 잔다니랑 조금 넣어 돌아서 넣는거지 다른사람도 치마사로 약간 국물있게 이렇게 하면 밥에다 놔서 먹을때 부드럽고 맛있겠다 여기서 먹겠습니다 맛있게 해서 드세요 완성입니다 고기 같은거 음식 먹을때 좀 느끼하지 네모다랗게 쓸어야돼 우리가 체를 쓸어서 간단하게 소스 얹어서 먹는것도 있지만 이렇게 마요네즈에다 절여놨다가 이제 할거거든 양파 굽힌거를 좀 떼죠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샐러드를 많이 만들어 먹잖아 그래야 또 엄마가 만들어 주신걸 보여드릴려고 이렇게 하는거죠 오늘 불고기를 할거라서 거기랑도 또 어울릴거 같고 반찬 겸 식초 한개만 설탕 조금만 넣고 설탕 설탕 한 20분 지나면 잘 퍼져 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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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네모나게 자라네 다 네모나게 자라네 다 네모나게 자라네 이 양은 이거 캔콘이에요? 캔 캔 설탕 한 3분의 2정도 물 빼서 놔둬어요 양배추가 차별하게 절어서 물기가 생겼죠 이제 절었으니까 짜줘야지 머스타드 머스타드 소스 자기가 좀 더 당겨줬다 메몬 이렇게 요새 양배추나 다른 야채 부야채들을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넣는거야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게 만들어놓은거 있으면 끊어놓기만 하면 되잖아 혼도 넣고 싶으면 더 넣으세요 한큰이 덜 떼는거야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게 해서 먹으면 맛있잖아 밥먹을때 반찬같이 미리 먹고 야예라인지가 팍팍 들어가야지 맛있어 한 작은술 넣는데 조금만 더 넣어 이렇게 버무려놓기만 하면 되는거에요 근데 이제 이거 당근을 넣어도 되고 또 애들 좋아하는 맛살을 좀 넣어도 돼 그래도 맛있어요 야채 시도하는 애들도 또 먹게 된다고 꼭 넣어야 될거는 양파하고 양배추로 절여서 꼭 짜서 짜지 않게 절여야지 냉장고에 좀 더 넣고 싶으면 넣고 이렇게 느끼한 음식 먹을때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이렇게 하는거에요 식초를 절일때 반 넣었잖아 그래서 맛을 내면 되는거야 이걸 조금 더 넣고 싶다면 냄문도 조금만 더 해 고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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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얇팍하게 쓰러 오이무침 오랜만에 해 놓은거 편한데 좀 얇게 쓰러서 이렇게 얇게 물엿 한스푼만 이렇게 넣고 소금절로 넣고 절여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렇게 섞어 놓으면 한 10분만 자르면 금방 물이 나오거든 네 그래서 꼭 조금이니깐 손으로 꼭 짜가지고 네 새콤달콤하게 부칠거에요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약간만 넣고 고추장 그런거 안 넣고 아늘도 요거 반만 이렇게 이미 이거 물엿 한 숟갈하고 소금조금 넣고 이렇게 절여 놓은거잖아 네 그래도 단맛은 어차피 배 있어 그러니까 매실청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그리고 요거 식초에요 식초 식초를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묻히는거 이거 금방 즉석에서 무쳐 먹는 거 비빔밥을 할 때도 좋고 그냥 이렇게 집어먹기도 아주 상큼하고 맛있어 쌀같지 않게 그냥 굵은스름하게만 이렇게 무쳐서 먹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주 새콤달콤하고 맛있거든 상큼하고 맛있는 거야 오돌오돌하고 오늘 같이 고기요리 먹을 때도 좋고 상큼해 한 세 숟갈 정도 이렇게 넉넉히 정도 두부조림은 왜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두부조림은 우리가 맨날 해 먹는 건데 이 방법 저 방법 뭐 뭐든지 몇 가지씩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쉽게 하는 거 맛있게 쉽게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두부를 이렇게 채에다 좀 받쳐놔 뭐 또 잘라가지고 이거를 뭐 소금을 뿌리고 이러지 말고 쉽게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채반에다 받쳐놓으면 물이 이렇게 꽤 나왔어요 아 이렇게 잘라 놓으나 잘라 놓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자르는구나 반티만 넣으면 돼 이렇게 반티만 넣으면 돼 들기름하고 섞어서 두부를 붙일 거라서 참기름을 여기다 안 넣어요 다시마 육수가 다 있잖아 집집마다 그럴 때는 급할 때는 이렇게 놓고 아예 뭐 멸치 육수도 없고 다시마 육수도 없다 다시마 이렇게 조그만 거 물 조금에다 잠깐 담궈 놨다가 두부 굽기 전에 그래서 다시마 육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아도 된다고 다시마 물이 무른다는 거지 다시마 육수 처음부터 덜 기름을 입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그다음에 양념장을 이렇게 씨끄럽게 국물을 잘 자각하게 됐지? 우와 맛있겠다 다 낸거예요 간단하네 이렇게 남은 것도 위로 올려주고 이제 이따가 접시에 담고 남은 공물을 위로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맛있겠죠? 아주 맛있겠네요 어머니 오늘 잘 먹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맨날 반찬을 조금만 하시라고 해도 그냥 또 한 네 가지를 또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저기 보시고 저기 봐 더운 여름에 잘 먹어 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되십시오 해놓은 거 봤으니까 이제 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설명은 이제 하지않아 그렇지 그렇지 잘 먹어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나 일단 두부조림이 겁나 궁금해 얼마나 먹어야 돼 다 마시고 음 오랜만에 불고기 먹어서 먹어 잘 먹어 불고기 너무 맛있어 불고기 너무 맛있어 불고기 너무 맛있어 불고기 불고기 나도 하나 싸먹어야 돼 이게 입맛 없을 때 뭐 생각나는 거 하는 게 속에서 그렇게 먹고 싶은 거래 영양이 필요한 거래 엄마 좋아하지 않아 응 응 소문도 하나 먹어 봐 와우 고기 맛있다 응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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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담근 깻잎김치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이 먹어봐 이건 내가 오랜만에 묻히는 거라 한번 보인 거야 이미 먹었지 고기는 팍 타고 먹어야 돼 여름에 고기도 많이 먹어야지 우리 먹는 건 이미 다 힘쓸 수 있는 음식만 먹는데 다 산 다음에 고기를 올려 고기를 올려 야 음 맛있다 오랜만에 불고기 맛있어 맛있어 아니 싹 좋아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 난 많이 먹을 거야 많이 드십시오 아이고 고기 좋아하잖아 두부조림에 얹어 먹어도 맛있어 고기도 먹었지 꼭 그래 그렇게 먹어 그래 그렇게 먹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음식에 먹기도 힘들어 일주일만 버티면 돼 이거 좀 괜찮아질 거야 야옹처럼 해도 밤에 불 앞에 살 땐 더 더워 밤에 이제 좀 바람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습기 때문에 시원하지가 않아 밤에도 밤에도 밥도 맛있다 대빠랑 양파 많이 넣으면 맛있다 국물에다가 불고기는 이렇게 파 양파 많이 넣고 하면 그게 최고야 아 하나도 쓴 거 없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음 불고기 닭밭 맛있다 그래 둘이서 한 그램은 한 끼에 다 먹어 나 혼자도 그런 거 먹는데 이만한 사람들은 그냥 400g 이렇게 하지 더 먹을까? 죽어도 맛있게 더 먹어 야 이거 엄마 거 좀 받아 한 숟갈 엄마 건데 뭐 어때? 비벼 먹어서 그래 이거 오늘 똑같은 그릇이라 니가 작을 거야 음 맛있어 음 불고기는 입맛 때문에 이게 빨간 고추가 비주얼 담당이라고 해도 또 넣은 거와 안 넣은 거에 또 약간만 넣어도 맛있어 응 섭섭할 거야 비주얼 담당이라고 해서 배고 많은 것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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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어떻게 먹을까? 이런 거 해놓으면 수시로 추출할 때 끓여먹기 좋잖아 밥 대신에 억수 쓰는 건 모양은 별로야 우리가 집밥이라는 게 맛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지 있는 거에서 또 사용을 하고 보기 좋기만 하면 또 안 되거든 맛이 있어야지 음 먹는 거에서 음 다 더워가지고 이게 더워가지고 저 늘어졌어 아니 그리고 햇빛은 왜 이렇게 뒷동수를 뜨겁게 만들어 아 아 미치겠어 그 때만 이렇게 상큼하게 무쳐먹는 거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응 일간 오이무치가 좀 달라 확실히 응 아삭아삭하구만 응 오독오독해 여름에 진짜 오이 없으면 정말 오이가 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볶으니까 없잖아 아씨 왜 이렇게 계속 땡기되는 거야 아삭아삭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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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먹었네 아 오늘은 집밥을 무엇을 해서 먹을까 응 네? 물? 왔다 전화 하하 밥들어져다 볼게 응 오늘은 집밥을 무엇을 할까 허 뭐 반찬이 거의 다 재료가 거기서 거기니까 아 오늘은 아주 쉬운 반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집 사이트를 사이트라 그러나 아니 우리집 채널 음 음 우리집 채널을 보면은 음 아이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난다고 구독자님들이 발복이 지났으니까 거의 다 지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그래도 낮에는 한참 이렇게 덥습니다 똑같이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끼를 네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